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어질어질한 예수님 뒷목 잡고 쓰러질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너 무조건 교회 남자랑 결혼해라. 안 그러면 죽어서 지옥간다. 미친 당신들이 부모야? 이러니까 내가 빠져나온거야. 지옥탈출은 지능순위니까. 자, 원제 교회 남자랑 결혼하려는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목에도 썼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 부모가 이런 말도 안되는 미친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들어왔어요. 전날 제가 독립이라는 걸 하면서 정말 겨우 종교라는 아니 그 지옥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가르침을 강요받고 있으며 오직 교회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이며 힘이 듭니다. 물론 예전에 한 집에서 살 때는 그냥 지옥 그 자체였고요. 지금은 그나마 좀 낫죠. 빠져나왔으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글은 종교, 특히 교회와 관련된 글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읽지도 않고 욕만 하실 분들은 그냥 지나가주세요. 저희 가족은 모두 한 똑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교회 안에서 만났고 이모들, 할머니, 아니 저희 집안 인척들 모두가 그 교회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또 전부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 결혼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교회는 말이죠. 가족 대대로 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이러니 저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고 아무 선택권 없이 이 교회의 교육에 생활을 당했던 겁니다. 첫 모습은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없어요. 그저 모두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처음 온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대해주고 그냥 누가 보면 평범한 교회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내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진짜 악랄하거든요. 계속 어디선가 사람들을 데려오고 전도를 시도하는데 말씀이니 교육이니 그 내용은 늘 한결같습니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먼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는데 정말 고맙지 않냐? 뭐? 고맙지 않다고? 그럼 너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한다고. 이 얼마나 고맙냐? 그렇지. 그리고 이게 고마우면 앞으로 새로 태어난 만큼 무조건 우리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너 지옥 간다? 이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제3차 핵전쟁, 환란, 지옥 등등등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 아직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그 두려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무섭지? 무서우면 무조건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 살아라? 안 그러면 너 영원히 지옥에 빠지는 거야. 이러면서 잔뜩 겁을 져요. 옛날에 제가 아직 나이가 많이 어렸을 때 지옥 간증 영상, 전쟁 영상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예수님 제발 저 구원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생생해요. 물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두려움에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구원 받고 싶다고 엉엉 울고 통곡하고 그런 사람들은 엄청 많았어요. 천국에 가고 싶다고 고마움을 깨달아 앞으로는 무조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미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 해도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라는 거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들 정말 오지게 많아요. 이 역시 무조건 따라야 하고 안 하면 배신했다고 또 지옥 가는 거야. 여러 가지 각종 모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죄밖에 없는 이 세상과 싸울 힘을 키워야 한다며 세뇌 교육을 해요. 수요일 밤 말씀, 일요일 아침 말씀, 토요일 모임 이 세 가지는 그냥 고정이고 필히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 행사도 엄청난 오질라게 많아요. 무슨 어머니 모임, 조 모임, 청년 모임, 구형 모임, 그리고 무슨 성경 강연회? 이런 것도 종종 자주 했었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씩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삼교대 같은 직업을 가졌거나 그거 말고도 교회 행사에 참석이 어려운 직업권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깔려 있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무조건 교회가 우선시 돼야 되고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압박을 가해요. 이때도 지옥 드리바합니다. 너 이렇게 허술하게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 망할 지옥 그래서 결국 이 교회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데 열심히만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죠. 그리고 담배, 술 이런 건 물론이고 노래방도 안 돼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삶 자체를 제안해요. 이 모든 건 내 몸을 더럽히는 행위일 뿐이며 악마가 만든 즐거움을 즐기는 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악이래요. 그런 유혹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매번 모임에서 이거 진짜 거지같은 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고 또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 간증을 해야 돼요.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 취급받고 또 반대로 뭐? 나는 죄 없어. 잘 살았어. 이번 주.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무조건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가 잘 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뒤에서 아니지 앞에서 대놓고 수근거려요. 제가요. 이 종교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를 모두 죄라고 가르치면서 그걸 절제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그 세뇌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강암을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성친구를 만나는 부분이었죠. 빛과 어둠은 절대 섞일 수가 없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구원을 받은 고귀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악마에 속한 즉 구원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악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연애에 이건 아예 절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사람끼리도 안 돼요. 그냥 살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어른들이 주선을 해주거나 그렇게 소개를 받든지 아니면 목사가 너랑 너랑 결혼해라 이렇게 짝을 정해줘요. 그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른 채 한 대충 세 번 정도 보고 문제없다 싶으면 바로 결혼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세뇌를 당했지만 이것만큼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 난 저렇게 할 바에 차라리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살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만약 그 교회 사람들이 밖에서 자유연애를 하게 된다면 점점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교회를 절대 지금 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을 테니까 또 가족만큼 연결고리가 강력한 것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세뇌를 시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여하튼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부모님의 엄청난 압박 그리고 이 동네가 그래 이 교회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릴 때는 물론이고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그 흔한 술집 한 번을 못 가봤다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세상 즉 악마의 일을 하다가 교회 사람들 눈에 걸리기라도 하면 난리 나는 거야. 그 즉시 바로 부모님에게 소식이 들어가고요. 또 같은 교회 사람들은 물론이고 목사교회도 다 들어가요. 대학 때 엔티 가면 술 먹인다고 못 가게 해서 저 혼자 못 갔고 또 대학 때 몰래 사귄 남친도 혹시나 들킬까 싶어서 다른 지역에서 몰래 몰래 만나고 했는데 그렇게 조심을 했음에도 하루는 지하철 앞에서 같이 있는 걸 교회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 본 거예요. 바로 저희 부모님 귀에 들어갔고요. 이날 저 진짜 엄청 오질라게 혼났습니다. 이때 들었던 첫 말이 이거예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너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애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른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다 알리는 바람에 이모들부터 친척, 다른 친척, 언니들까지 우르르 다 몰려와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고요. 결혼은 무조건 교회 사람이랑 해야 되는 거라며 이방인과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걸 무조건 지옥이다. 이런 소리. 그리고 또 교회 남자가 아닌 세상 사람과 만나면 그 자체로 집안 망신이라며 진짜 말도 못하게 사람 괴롭혔어요. 얼마나 진질머리가 났으면 결국 헤어져야 했고요. 이때 탈출을 결심한 거예요. 저의 어린 유년 시절, 사춘기는 물론 20대 초반 모두를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유일하게 진리를 아는 길이며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다. 오직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길이다. 복을 받는 방법 역시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고 사는 법 하나뿐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초강력한 세뇌를 당하며 살아야 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회의 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우리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이런 소리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냥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사람들 불러서 가스라이팅하고 세뇌시키고 그렇게 보호를 입맛에 맞게 행동을 강요하는 이 교회도 다를 게 하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 거의 한 70, 많게 80%는 저와 똑같이 교회에 태어날 때부터 교회가 전부라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요. 첫 경험은 무조건 결혼할 때까지 지켜야 되고 그 첫 상대가 남편, 아내가 아니면 수치라고 가르쳐요. 죄라고. 정확히는 죄악이라고 해요. 또 이성친구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성친구를 교회 데려와가지고 우선 구원을 먼저 받게 만든 뒤에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구원이 그 사람 마음대로 되는 웃음은 일이냐? 이러면서 무조건 교회 안에서 만나고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그 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더 늘리는 일이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아니 덩치가 더 커질 수 있었던 건 이런 가족적인 연결을 이용하고 또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것만이 전부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맞아요. 교회의 가르침을 행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그지가 꼭 괴로운데 그저 행한다고 그게 사랑이야? 내가 괴롭고 힘들고 봉사나 그런 마음이 전혀 기쁘지가 않은데 이렇게 따져봐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듣고 구원 확증을 받으래요. 그냥 이 말만 무한 반복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어요. 다른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독립하는 것 말고는 이 지옥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거고 결혼할 때까지는 무조건 부문이 밑에 있어야 한다는 그 교회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 룰을 깨고 취업을 타지역으로 하게 되면서 정말 개우개우개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쓰면요. 3박 4일이야. 그리고 어쨌든 집에서 처음 나오던 바로 그날이었죠. 얼마나 기쁜지 저절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전국에 같은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강요를 받았지만 나는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거부했어요. 그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괴로웠던 제 마음 그리고 힘들고 고통이었던 부분들 전부 다 이야기했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제 다신이 안 가겠다 이랬더니 엄마는 네가 구원을 아직 받지 않았구나 이러더군요. 이야 진짜 글 쓰고 있는 지금도 너무 답답해요. 물론 지금이야 제가 학을 떼고 진짜 걔 난리를 치니까 죽어버릴 거라고. 교회 가라는 그런 강요는 안 받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 남자랑 결혼하는 것만큼은 절대 죽어도 안 된대요. 다른 건 몰래도 이거 하는 만큼은 절대 안 된댑니다. 저는 알거든요. 만약 제가 그 교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절대 죽어서도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독립하고 지금까지 만난 남친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연애 중인데요. 정말 진지하게 결혼 생각하면서 만난 사람이라 지금 이 글에 쓰지 못한 정말 상세한 일들까지 전부 다 싹 다 이야기를 해줬고요. 큰 위로도 받았어요. 힘들었겠다고. 그렇게 저희는 마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금씩 한 발 한 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문제죠. 부모님을 어찌 감당해야 하는지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해요. 옛날 전남친 만나다 걸렸을 때 고통당한 걸 떠올리면 지금도 토악질이 올라오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참고로 절대 그 어떤 작은 강요도 받지 않으려고 독립 이후 경제적인 지원은 일체 단돈 이론도 받지 않았고요. 독립도 마찬가지 제 힘으로 제 스스로 다 했어요. 책을 안 잡히려고 빌미를 안 주려고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걸 빌미로 100% 나는 물론이고 내 남친에게도 교회를 강요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한 푼도 안 받을 생각이에요. 또 저희 스스로 전세를 구할 정도의 여력은 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이 세상 교회 때문에 고통받는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본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는 물론이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감히 강요하거나 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꼭 생겨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평생 정신적인 강압을 당하며 또 교회가 전부라고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디 진짜 단 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야 그래서 무슨 한이 느껴집니다. 댓글 1번 그러니 설득을 시키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포기하세요. 아니 그걸 넘어 그냥 영혼이 연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니들끼리 몰래 결혼하면 그런 뒤에 또 어찌어찌 교류를 하게 된다면 쓰니 남편은 사탐 취급받는 거고 또 전도하려고 발악을 할 거고 그러면 네 남편은 그걸 못 견디고 결국 니들은 파멸당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반드시 연 끊고 결혼 후에도 영혼이 마치 처음부터 고아였던 것처럼 사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아시겠어요? 2번 그냥 모든 걸 다 끌어야 할 분위기구만 천륜까지 이대로 어찌어찌 남친이랑 결혼했다가 내 장담하는데 당신 남편 죽이려고 들 겁니다. 종교 강요 말이에요. 강요 이거 감당되겠냐고 게다가 말에 하나 남자가 거기서 치를 떨며 너랑 이혼해버렸다. 그럼 교회 남자랑 결혼 안 해가지고 이런 거지같은 꼴을 당했다면서 손가락질 욕 오지게 처먹을 거요? 논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거지. 또 남편이 그걸 버텨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끝나. 네가 아이를 낳잖아. 그럼 과거 너랑 똑같은 거지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감당되겠냐고. 도대체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 안 되는 거 겪어봐서 잘 아는 거 아닌가? 모두 다 끊어버려야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아직도 몰라요? 이런 고민을 하네. 연락하지마. 아니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뭔 소리야?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보고 말하는 겁니다. 저기요. 기가 막히네. 본인 힘든 거 알겠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이단 사이비 따위를 일반 기독교처럼 포장해가지고 같이 욕을 먹이는 거죠? 이단과 교회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교회에서 어른들끼리 교회법에 따라 서로 사돈 맺고 남녀끼리 결혼시키고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했어요. 잘못된 세뇌교육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하시라고요. 참고로 저는요. 기독교 교회 다니고요. 이단이라면 학을 떼는 사람입니다. 이단을 개뿔. 밖에서 보면 그냥 그놈이 그놈이요. 이단 옆차기 같은 소리하고 잘 빠졌네. 다른 소속도 아니고 분명 같은 소속의 교회인데 그것도 바로 옆동네에 있는데 서로 이단이라고 삼단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에 난리 나는 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요? 참고로 이거 한국에서 제일 큰 소속이니까 태클은 지옥 가서 걸어라. 그래서 이단 사이비랑 느그들이랑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똑같고 강요하는 것도 똑같고 지옥 드립도 똑같고 교회에 돈 갖다 바치는 것도 다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냐고? 설명해봐. 이단 사이비는 구원이 없어요. 하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람이 불쌍한 쓴 일을 위해서 위로하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저거 절대 기독교 아니에요. 적당히 하시라고요. 이지랄. 이래서 사람들이 당신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웃을 도우며 살라는 성경말씀 백번 천번 읽으면 뭐예요? 실천도 안하고 마음도 착하지가 않은데 봐봐. 와, 저게 사람이야? 내 부모가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네. 하나님 예수님 존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글을 읽다 중간중간 뒤에가 막 쭈뼛쭈뼛 서는 느낌 한두 번 아니었어요. 이거 혹시 예수님이 화내는 건가? 오늘 기도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사죄드려야겠네. 아무튼 그래요.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